Q. 매일에 와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흥릉이가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충분히 상을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좀 깊게 상을 주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. 아직 몇 경쟁 안 해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. 아직은 감독의 축구에 적응하는 단계도 그 역할을 찾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논란을 얘기하기에는 누구나 상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켜보면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지 나중에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 쌩인 유니폼 받자 This is all my